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실패한 민간자본 투자 사업들, 민선 8기 들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2019년부터 창원 파룡터널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의 파산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룡터널 운영 결과 실제 통행량은 당초 추정치의 29%, 통행료 수입은 추정치의 17%에 그친 상황. 민간사업자는 현재 통행료 수입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 주거나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 지급금 1182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은 최소 비용 보전 방식과 또는 사업 해지 후에 재정 운영 방식으로 시행하는 두 가지 안노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칫덩이로 잘락한 경남의 민자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법정 공방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패소한 경남 마산 로번랜드, 결국 자치단체가 160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에 이어 민간사업자와 계약 해지가 검토되는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도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 탓에 150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요금인 거가대로 사업자는 개통 이후 1조 5천억 원의 통행료와 재정 보존금 수입을 거뒀지만 시민들은 27년이나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마창대교 사업자도 이미 4,600억 원의 수입을 거뒀지만 앞으로 15년 요금을 더 받아갑니다. 사업 초기 과도한 수요 예측, 잘못 체결된 협약이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손실을 보존해 주면 그래서 사실은 왜 민자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됐고. 경남의 고칫거리가 된 민자사업, 민자사업 정상화는 민선 8기 최대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처럼 파행을 겪는 경남의 민자사업 가운데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계약해지 이후 1,50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협약에 없던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이 뒤늦게 생긴 탓인데요. 창원시는 이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은행 측은 경남은행 측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일종의 보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협약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강력히 요구했고 당초 협약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창원시가 2014년 확정 투자비 조항을 포함한 1차 협약을 변경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방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2017년 이뤄진 2차 협약 변경. 당시 창원시는 시의회에서 확정 투자비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지만 해당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시의회 동의와 달리 창원시가 업무를 처리한 셈입니다. 이후 창원시는 2020년 관련 협약 변경에 대해 시의회에서 한 번의 승인을 받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때 판단해서 만약에 지금 다시 그 판단을 하신다면? 결사 반대해야죠. 그때 당시에 그냥 맺고 끊은 디폴트를 해야. 창원시가 시의회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협약 변경이 유효한지 법정 다툼의 여지로 남았습니다. 그 6년 동안에 의회가 두 번 정도 바뀌었을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논의도 아니고 제대로 된 동의도 아니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KBS는 창원시의 지대웅동 레저단지 사업의 협약 변경 과정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해법을 고민하는 연주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우리 주변의 나무를 지키는 일인데요. 남해안 한려해상 국립공원 섬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해 일부 섬에서는 모든 소나무가 고사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포함된 통영시 곤리도입니다. 섬 주변을 돌아보니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잎이 붉게 변한 소나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듯 하얗게 썩어 쓰러진 나무들도 보입니다. 이 섬의 소나무 군락지 57헥타르 가운데 축구장 36개 면적인 25헥타르에서 소나무 700여 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렸습니다. 말라가 다 죽었지요. 저는 푸르르지. 근데 매년에 이렇게 다 확산이 되고 있어요.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조사 결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섬 17곳에서 소나무 2천여 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장사도와 대덕도는 모든 소나무가 고사했고 곤리도와 소매물도, 용초도는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해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무인도도 좀 있고요. 방제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일단 육지 쪽에 대한 우선을 할 수밖에 없고. 조사가 이뤄진 통영 지역 섬 20곳 가운데 방제 작업이 이뤄진 곳은 비진도가 유일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임도가 적은 섬 특성 탓에 방제 작업 비용이 육지보다 2배가량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섬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지 못하면 육지에 소나무도 안전할 수 없는데요. 자칫하면 섬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충병 매개충이 인근 섬이나 육지로 이동해 재선충병을 퍼뜨릴 수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그제를 거쳐서 이제 통영 여수까지 다 확산이 된 상태죠. 남서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죠. 경남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전체 소나무 숲은 천여 헥타르. 축구장 1,400여 개 규모입니다. 이 소나무 숲이 사라지면 매년 이산화탄소 1,1300여 톤을 흡수하고 산소 6,000여 톤을 배출하는 천연 공기청정기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산림청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섬에 대해 재선충병 고사목제거나 예찰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거리에 봄꽃들이 가득하지만 아침에는 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쌀쌀합니다. 특히 내륙은 현재 0도 내배를 나타내며 쌀쌀함을 넘어서 춥게 느껴지는 곳들도 있겠는데요. 출근길 만큼은 보온에 신경 써주시고 또 산지나 내륙에서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이 꽃샘추위가 풀리면서 나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대신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조심 해주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보시면 김해와 창원 통영이 5도로 내륙지역에 비해서는 기온이 높은 편이지만 쌀쌀하겠고요. 낮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부지역은 현재 거창과 함양 산청이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기온은 이들 지역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이번 주 금요일에는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도 두 자릿수로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경남지역 모 고등학교의 기숙사 집단 복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